세계 백화 코너, 이번 영상은 가나 역사 3부로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가나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던 아시안티 제국은 주변 아프리카 부족들의 마을을 공격해 영토를 확장하며 유럽과 아메리카 등지로 노예를 팔아 군사력과 건축물, 정교한 계급 제도 등의 체계를 만들어간 아프리카 토종 강대국이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토착 부족인 판테족은 아시안티 제국에 반기를 들었다가 위협을 받았는데 이들은 영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골드코스트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안 지역에 거주하던 판테족은 아시안티의 확장에 우려하여 영국과 1844년 본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내용은 영국이 아프리카 법정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영국은 무역기지로 활용하던 골드코스트에서 점점 사법권 행사를 확대해 나갔으며 이후 1874년에는 골드코스트 식민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1896년 영국 군대는 아시안티와의 수차례의 전쟁 끝에 기존의 아시안티 지도자 프렘페 1세를 몰라내고 아시안티의 지도자는 쿠마지의 영국인 거주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세력권은 남부 해안 지방과 아시안티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는데 영국의 총독 호지스는 아시안티인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냈습니다. 아시안티 제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안티 통치자와 그들의 지배자만이 앉을 수 있는 황금의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총독 호지스는 골든스툴은 자신이 차지해야 한다고 아시안티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고 이 일로 아시안티는 다시 한번 영국과의 골든스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901년 다시 한번 영국이 승리를 하면서 영국은 아시안티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고 판무관 혹은 상주의원이라 불리는 레지던트 커미셔너를 임명했습니다. 아시안티 제국과 기존의 아시안티가 통치하던 소규모 부족 국가들은 영국으로부터 개별 독립체로 통치를 받게 되면서 결국 골드코스트 총독의 책임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시안티 북부지역은 제국주의 경쟁 시절의 프랑스와 독일이 관심을 보였고 영국 또한 이에 대처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898년과 1899년 유럽 식민지 확장 세력들은 아시안티 북부지역을 두고서 합의에 들어갔고 결국 북부지역은 영국 보호령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북부지역마저 영국이 지배함에 따라 골드코스트는 크게 3개의 영토 골드코스트 식민지 아시안티 북부지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1850년부터 해안지역들은 점차적으로 행정위원회와 입법위원회로 구성된 영국 요새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는 총독의 승인을 받아 법을 권장하고 세금을 의결하는 유럽 관료들의 작은 자문기구였으며 입법위원회는 행정위원회 이원들과 영국의 상업이익을 위해 선택된 비공식적 위원들이 포함된 기구였습니다. 1900년대부터는 3명의 지도자들과 3명의 다른 아프리카인들이 입법위원회에 포함되었지만 영국이 지배하는 식민지 영토 중 아시안티와 북부지역의 아프리카인들을 포함하는 일은 훨씬 나중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영국 당국은 식민지 행정에 대해 간접통치 시스템을 채택하였습니다. 전통적 족장들은 기존처럼 권력을 유지했지만 이들은 유럽의 감독관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식민지는 간접통치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았는데 영국 정부로부터 기사 자기 등을 받은 족장들은 스스로를 가나지역을 통치하는 귀족으로 일겼습니다. 1925년 각 지역의 족장들에게 부분적으로 식민지 관리 권한을 주기 위해 각기의 세계 영토들에서 족장들의 주의회가 수립되었습니다. 1935년 영국은 중앙식민지 정부와 지방 당국 간의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주민 당국조례 정부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총독에 의해 임명된 새로운 온주민 당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서 식민지의 족장들은 중앙정부로 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국의 식민지 강화 움직임은 총독의 수중에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독단적 정치체계로 식민지 내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로부터 반감을 사게 됩니다. 골드코스트를 비롯한 영국의 식민지 체제는 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시민교육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가나인들의 독립의식을 고치시켰습니다. 가나의 교육에 앞서 먼저 이루어진 것은 20세기 영국이 골드코스트를 지배하던 시기 때 사회의 경제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통신과 철도가 크게 개선되며 빈곤율이 상당히 감소 및 소작계층이 번성하였고 새로운 작물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가나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번성한 토종 작물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지로 팔려나간 코코아 나무였습니다. 식민지 가나에서 코코아 경작이 크게 활성화된 이유로는 유럽 인건비보다 크게 낮은 아프리카인 노동력 때문이었으며 카카오 생산은 골드코스트 경제의 주요 부분이 되었습니다. 19세기까지 골드코스트에서는 1년에 80파운드 코코아 수출에 불과했는데 식민지 통치 아래 10만배가 증가하여 세계 최대의 수출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20세기 초반 골드코스트에서 이루어진 가나 지역의 경제적 발전은 1919년부터 1927년까지 캐나다 태생의 고든 구기스버그 총독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총독 임기를 시작한 첫 6주 안에 입법위원회에 10년 개발 계획을 제출하여 처음에는 교통개선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규정한 개선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수도, 하수, 수력발전 프로젝트, 공공건물, 마을개선, 학교, 병원, 교도소 등이 있었습니다. 구기스버그는 아프리카인들이 교육을 받는 즉시 식민지 기술직들 중 절반을 아프리카인들로 채우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가나 지역은 목재와 황금 수출이 번성하였고 이로 인해 식민지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서아프리카의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발전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890년에는 골드코스트 전체 5개 학교에서 5천명의 학생이 존재했는데 가나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학교가 늘어나 약 20배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20세기 중반,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후 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국가 상황을 맞이했지만 골드코스트 식민지는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아프리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교육 수준 환경으로 인해 가나인들은 정부 권력의 중심이 총독에서 벗어나 가나인 관료들에게 옮겨가길 원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가나인들의 민족주의적 열망은 궁극적으로 가나가 독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어졌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에 참전한 식민지 군인들과 도시 아프리카 노동자들 그리고 무역상들을 비롯한 대중적 지지들은 가나의 민족의식이 빠르게 발전될 수 있도록 가속화시켰습니다. 가나의 민족주의 정신이 태동하게 된 시기는 앞서 19세기 말 소수의 교육을 받은 식민지 아프리카인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총독의 입법위원회의 위원들을 지명하며 총독의 수중에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독단적 정치체계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1890년대에 골류코스트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계층 구성원들은 전통적인 토지 사용권을 위협한 토지법안에 한가하기 위해 원주민 권리보호협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러한 한건은 추후 이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정치행동의 기초가 되었고 1920년 입법위원회의 아프리카 위원들 중 한 명이었던 조셉 E. 케이슬리 헤이포드는 영국령 사아프리카 국민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식민청에 선출되어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런던으로 대표단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영국령 서아프리카 식민지들을 대변한다고 주장한 대표단은 처음으로 서아프리카 지역의 지식인들과 민족주의자들 사이에 정치적 연대를 대변했습니다. 대표단은 런던에서 원하는 답을 모두 얻진 못했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고국의 아프리카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일으켰습니다. 1925년 가나 지역을 총괄하고 있던 총독 구기스버그는 아프리카인들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하여 지방의회를 상설했지만 여전히 헌법은 영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신문들은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넓혀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946년에 들어서 헌법은 최초로 아시안티 대표자들을 입법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가나 지역은 식민지 아프리카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성숙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헌법은 여전히 그들의 자치정부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의 권한은 여전히 입법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청독의 수중에 있어 가나인들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후 해외 전투에서 영국군으로 복무했던 아프리카 참정군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자 인플레이션과 실업들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불만을 가진 도시시민들과 함께 참정군인들은 그들의 불만 행동을 표출할 수 있는 핵심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1947년,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자치정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최초의 민족주의 운동은 UGCC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골드코스트 컨벤션을 설립한 6명의 지도자들은 빅6라 불리며 현재까지도 가나의 집회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단체는 식민지 정부는 자신들을 존중해야 하며 자신들에게 책임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UGCC 지도부는 영국 정부가 전후 시기의 사회적 특징들인 실업, 인플레이션 등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UGCC 구성원들은 식민지 정부에 반대했지만 극단적이거나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UGCC와 대중들이 시위 활동을 벌이던 중 경찰이 시위자들에게 총격을 가하게 되면서 3명이 사망, 60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나인들은 폭력적으로 대응하였고 아크라에 있는 유럽인들과 시리아인들의 상점을 부수고 약탈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영국 당국은 응크루마를 포함한 빅6를 1948년 3월부터 한 달간 수감시키기에 이릅니다. 경찰의 총격과 이에 따른 폭동은 그간 UGCC가 수행해온 신사다운 방식의 정치가 새로운 전후 세상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드코스트 정치 역학의 이러한 변화는 쿼메 응크루마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그는 1949년 부활절 협의회 동안 공식적으로 UGCC를 탈퇴하고 당의 회의 인민당을 창설하게 됩니다. 응크루마는 UGCC가 영국 식민지 당국과 또 다른 회우적 식민지 헌법을 협상함을 보면서 UGCC의 약한 모습에 좌절하며 조직과 관계를 끊게 됩니다. 응크루마의 CPP는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자치정부를 이루겠다는 UGCC의 요구와 달리 바로 지금 자치정부를 요구했습니다. 정당 지도부는 UGCC의 지식인들보다 평범한 노동계층과 함께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노동자, 농민, 청년과 시장의 여성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많은 산업근로자들은 교육을 받은 계층은 아니었지만 1949년 6월에 이르러 응크루마는 대규모의 수많은 지지층을 포함한 추종세력을 갖게 됩니다. 대중의 지지가 증가함에 따라 1950년 초 CCP는 광범위한 파업과 비폭력 저항을 선동하려는 목적을 가진 긍정적 행동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일부 폭동 소요가 발생하였고 이때 응크루마는 폭동을 선동한 죄로 수감되었는데 이 때문에 그는 대중의 영웅으로서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1951년에 제정된 새로운 헌법에 따라 입법의회에 대한 첫 번째 선거가 열렸을 때 수감 중이었던 응크루마는 당선되었고 CPP는 투표수의 3분의 2를 가져가며 의회의 38개 선출 의석 중 34개를 차지하게 됩니다. 1951년 2월 응크루마가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다음날 수상과 유사한 자리인 정부 실무 지도자로서 정부를 구성하려는 권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응크루마의 임기 초기는 영국 총독과 협력하는 듯 했으나 다음 몇 년 동안 정부는 점차 완전한 의회제로 변모했습니다. 영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자 하는 응크루마의 변화는 그간 아프리카 기득권 전통자들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대중의 열망 앞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952년, 가나 지역의 새로운 총리로는 응크루마가 의회의에 선출되었고 식민지의 사실상 모든 내정을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은 재생 목록 세계백화 코너 가나 역사 3부로 19세기 영국의 가나 지역 식민지 시대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가나인들의 독립을 향한 움직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